동대문구가 동대문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우리고장체험활동을 통해 미래세대 청년교육에 나섰습니다. 우리고장체험활동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역의 명소와 시설을 돌아보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. 체험활동은 총 4코스로 구성돼 있는데 생애 주기별 청년교육을 확대하는 정부 시책을 반영해 하정 청년거리를 본 프로그램 3코스에 일부로 편성하고 청년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하정 청년거리는 주선초 대표 청백리인 하정 유관선생이 살았던 곳인데 그가 살았던 집에 이름을 딴 우산각 어린이공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일대기 조형물과 초가지 청년문고 등이 조성돼 있어 그의 청빈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. 구는 지역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마을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하정 청년거리를 탐방, 체험함으로써 청념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올바른 도덕적 감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